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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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러 오셨나요? 사업 때문에 좀 하러 왔거든요. 신랑이요? 내년 운세를 보러 오셨나요? 네 저도 그렇고. 언니도 그렇고? 24년도 운을 봤을 때는 신랑이 많이 아파야 돼요. 신랑이 많이 아픈 수전이어야 돼요. 재작년부터 신랑이 아마 내 몸으로 표적을 줬을 거예요. 어디가 아프거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핑 돌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다가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분명히 그랬었어야 돼. 그래서 아마 올 수전에 신랑이 내 몸에 지병이 들어오라는 수전이었을 거예요. 그게 한 몇 년 전부터야. 그러면 작년에 올해 만약에 신랑이 안 쓰러졌다면 한 3, 4년 3, 4년 전부터 신랑이 아마 쓰러져 있었었던가 아니면 지금은 진행 중이던가 그런 시기가 들어왔었어야 돼요. 신랑이 3, 4년 전에 내가 사자가 언니네 집에 들어왔었어야 돼. 신랑이 아마 일을 하면서도 꿈으로 꿨을 때 검은 기운이 아마 들어온 거를 자기가 짐작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신랑 지금 사업하고 있나요?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있거든요. 신랑이 그랬었어야 돼. 3, 4년 전부터 4, 5년 전 그 무렵부터 신랑이 내 몸이 쓰러져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 몸을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보호를 받거나 그런 시기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언니가 신랑하고 지금 간병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? 네.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. 신랑이 지금 말을 못하나요? 이 머리가 뒷목을 잡고 들어오는데 내추럴로 쓰러졌어? 이게 누군지라. 근데 신랑이 이게 얼마 안 남은 걸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? 많이 좀 안 좋기는 해요. 근데 뭐 이게 간병이라는 게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지고 사실은 일반지라는 좀 언제까지 간병이 될지 모르겠어서. 점점 이제 하전 사업체도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막 양쪽을 번갈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좀 힘들거든요. 지금 현재. 근데 이거 신랑이 참 착하네. 신랑이 착하면서 회사를 정말로 지금까지 끌고 나왔는데 신랑 쓰러지기 전에는 신랑이 회사가 잘 굴러갔대요. 잘 굴러가고 현금도 잘 돌아갔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신랑 회사의 돈이 어디로 갔나요? 왜 지금 돈이 보이지를 않아? 병원비로도 사실 쓰기도 했고요. 병원비는 이 사람 보험금에서 나오잖아. 네. 응? 보험금에서 나오잖아요. 근데 이 현금이 어디로 갔냐고 출처가. 어? 뭐 제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매달리다 보니까. 응. 이제 뭐 살림하면서 쓰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좋아하기도 하고 자꾸 돈을 좀 까먹고 있는. 언니 내가 지금 신랑이 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 가지고도 목숨값이 일부 나온 걸로 가지고도 언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 통장에서 지금 돈이 야금야금 빠져나가는데 언니가 지금 어디에다가 자꾸 뭐를 갖다 돈 받쳐주는 이유가 뭐야? 언니 신랑 누워있는 사이에 언니 뻘찍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? 어? 빨리빨리 말해. 언니가 여기서 속인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올 줄 알아? 언니가 지금 누구를 인해서 신랑이 누워있는 사이에 벌어서 벌어서 모아둔 돈을 얻다가 지금 처바르고 있냐고. 어?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건 사업도 사업인데 사람이 계속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고 가만히 웃겨서 언제쯤이면 이 사람의 운명이 되나?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통장의 돈이 고생고생해서 모아둔 돈을 노후에 살려고 준비해둔 돈이고 사업을 웬만큼 갖춰놓고서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누워있게 돼있는 게 신랑인데 언니는 신랑이 누워있는 즉시 얼마 안 돼서 언니는 딴 남자를 옆에다가 한 공간에서 신랑이 있는 병원에서 언니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네요. 근데 그 사람이 언니가 있잖아 이 말로 거기에 넘어갔다라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금 억단이가 지금 들어갔다는데 그게 뭔 말이야? 그냥 뭐 투자 같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조금 믿음이 좀 가길래 돈을 좀 해줬었거든요. 언니가 억단이가 아니라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나갔네 이미. 엄마 정신 좀 차려.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지금? 신랑이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신랑을 어떻게든지 살려놔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. 엄마 신랑 죽고 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네. 이 미친놈이 옆에 있는 애 아니야. 어? 야. 당신 힘들 때 애들 힘들 때 같이 살자고 추운 겨울에 진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깥방에서부터 생활하던 신랑을 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누워있다고 지금 간병하기 힘들다고 당신이 지금 그 남자하고 천년만년 잘 살 줄 알고서 그 돈을 갖다 신랑 돈이 벌어다가 벌어다가 모아둔 돈을 갖다가 그 남자한테 처발려줘놓고서 너는 그 신랑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남자하고 살 것 같아? 야. 신랑이 죽고 나면은 그 귀신돈인데 그 귀신이 너 잘 살게끔 내비둘 것 같냐? 어? 이 정신 넋빠진 옆에 있는 애 아니야. 어? 미친 옆에 있는 애 아니야 이거? 그 남자가 언제까지 당신을 데리고 산대. 당신 주머니에 돈 나올 때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돈 한두 푼도 없으면은 발차고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데 어? 당신 신랑이나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재활을 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해서 신랑이 천년만년 당신을 살려주지 저 놈이 당신을 천년만년 살려줄 것 같아요? 아무 소용없어요. 어? 이런 착한 신랑을 만났으면 그만큼 당신을 매개 살렸으면 어?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릴 생각을 해야지.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요? 여기 전보로 온 옆에 있는 애가. 미친놈의 옆에 있는 애 아니냐? 이걸 납으로 전보라는 소리예요? 내가 이게 추운 바람 속에서 물 깨면서 머리 쳐박으면서 전보고 온 결과가 당신 신랑 언제 죽을까? 날짜 받아주는 게 이게 점상에서 앉아서 전보는 무당이 어딨냐? 내빠지지 않는 이상. 안 그래? 내 말 틀렸어? 이런 점사 당신 같은 점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무당 생활 안 해. 내가 이 추운 바람에 얼굴에 이거 저거 동상 걸려가지고 이 한겨울이 되면 이 얼굴이 뜨거워서 터져나갈 것 같은 어? 고생고생해서 당신 신랑 죽는 날짜 받아주러 전보는 무당이 어딨어. 안 그래? 당신 같은 사람 오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. 안 그래? 내 말 틀렸나요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안 from? 아멘